박서진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그냥 박수치지 마시고 공연만 보셔야 시작도 않는데 무슨 박서진이에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입니다 준비 좀 하고 공연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음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믿어줄게요 믿어 믿어 싫어 다 숨어 먹는 때 다 숨어 먹는 때까지 사랑으로 믿어줄게요 믿어 싫어 못할 수 있는 빛이 없을 때 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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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future 몸 future 하고 엘 sus 제가 전 마음에 해눋 알 아니 제가 시청자 내가 한심 빠질게라 미라 미라 사과미로 가슴의 몸무게라 가슴의 몸무게까지 사랑으로 이어질게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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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이어질게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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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요 잊지 말고 세상을 뺏으며 사는 곳 참새마저 지연이 허수하게 세게 살 머물 위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맘에 내 눈을 뺏게 그 속으로 사라진 때까지 내 걸어 줄게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가슴을 먹은 때를 위에서 당신 가슴을 먹은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 줄게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이런 이런 사랑으로 맘에 내 눈을 뺏게 그 속으로 사라진 때까지 내 걸어 줄게 이런 이런 사랑으로 가슴을 먹은 때를 그 속으로 사라진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 줄게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줄게 널 위에서 날 앞서 사랑으로 밀어 줄게 비싼 동이에요? 비싼 동이에요? 아 비싼 동이에요? 아 비싼 동네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동네가 다른 데 가면 박수 칠지도 몰라가지고 치지도 않는데 여기는 그래도 박수 쳐주셔가지고 공연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제 노래 밀어밀어 들려드리면 괜찮았어요? 네 뜰 것 같아요? 네 이게 노래 가사 내용 중에 때를 밀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런 더러운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슴속에 상처받고 압박고 하니 이런 때처럼 남았다 그걸 사랑으로 싹 밀어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앞으로도 노래방 가시면 꼭 한 번씩 불러주시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한 번씩 불러드리고 앵콜곡을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해주세요 한 번씩 불러볼까요? 그래 남차를 아무ixes 남차는 아 내 기도 못 쓰고 아무네네 잃어버린 이런 걸 장수의 정신에 나는 자신의 음리를 산다 웃지마라 난 처음으로 웃지마라 첫사랑이야 아프게 마치 아프게 마치 아프게 마치 아프게 남자를 아프게 남자를 성적도 바꿨어 아멘 마리아 당신을 사랑해 나무 끝 여보 치고 안 넘어가면 백번처럼 던질 수 있어 내 옆에 한숨만 있어준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라 나무로 인생이라 나무로 백번이라 믿은 내 나무로 멋잇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다시 품에 안겨주시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나무 끝 나무 끝 나무 끝 당신의 당신의 사랑에 나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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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받고 그러네요 오늘. 오늘 기분 짱 좋네요. 와 서버리 어디갔지? 요거 좀 받아주세요. 잘 챙겨 놓으세요. 아휴 다리가 짧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신나세요?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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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보니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오늘 신나게 한 번 더 즐기고 갈 텐데 신나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몸을 흔드셔도 상관없어요. 몸을 흔드시거나 만약에 더 신나면 항상 무대는 보면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놨어요. 그 간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와서 즐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흔들다가 더 신나시면 나와서 오늘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깐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리고 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고집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집 박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낚돈가 강방아리 침마폭을 스치 소식이 어머네 흑내기 사고기면 누가 뭐라 그러나 흉글듯이 품 없는 내가 신기고 에이, 에이, 여래가 머리를 쳐라 삿대로 쳐라 쳐라! 저쪽으로 보고 부담스러워 짓겠어요 받으면 안되는데 이런거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하세요 정답 생각 흐라 진짜 이런거 받으면 안되는데 감사합니다 반장하겠네 오우오오우이야 시그니 다군다나 싶네 이 원으로 메일 바람아 감사합니다 네, 너 어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참고서 방식해도 난군이 멀리 오노 솟아에 태어네 한글자막 by 김태현 이 몸이 천녀라고 이 몸이 천녀라고 남자 이름으로 담아요 솔로몰을 맞추려 일어나서 가자 애들은 정답해 이리야 어서 가자 마지막 곡으로 소양반찬이 될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청 소년강에 다 버리치면 세상에 자신감이 넘치시네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열여덟 딸기같은 어미에 스쳐 너맞아 몰라주면 나는 나를 넘쳐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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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 아아 감사합니다 이거 앵콜 무대에 한 번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너무 신난다! 앵콜 큰일 납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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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다리 짧아가지고 저까지 갔다 오는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말하지. 아유 감사합니다. 앵콜 곡으로 신나게 한 번 더 해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아까 신나신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춤추시는 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 아 죄송해요 머리가 나빠서 이거 다 기억을 못했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즐기는 분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도 지금 오지 말고 함께 즐겨주시고 아이고 누님 여기서 춤추세요. 여기서 알겠죠? 아이고 누님은 아까 물병 들고 계신데 거기 소주 튼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신나게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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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